야 이렐리야 아 이거 죽었는데? 아 지금 뭐야 리신 설마 여기 숨어있냐? 설마 아니지? 미쳤구나 여기 와줘 여기 와줘야돼x4 잡았다 이거 조졌다 이거 너 글로 가면 조진다 아하 이거 진짜 애매하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잘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전멸이 아하 이따 잠깐만 잡았고 잡았고 이것도 깔끔하게 오케이 잡았고요 다 빌게 나는 좋아 크면 상태가 많이 이상한데 또? 미신 한 번 더 알아 나이스 좋아 아니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만 해 나이스 딱 좋아 아주 좋아 2천원 2천골드 집에 갔다오면 니네 다 뒤지는거야 이제부터 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신 오미는 리신 오미인데? 야 이거는 어? 어? 야야 이거 사냐 설마? 못살지? 뭐야 이거 지나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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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긴 하거든 아 아 나 이거 죽었나? 아이씨 피가 너무 없었어 가고 있거든 야 미쳤구나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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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잡았는데 가고 있어 자 한 방에 케이오우 어허우 어허우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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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야 너무 빨리 들어간다 어허치 죽이고 죽이고 보자 가긴 하거든 가긴 하고 있거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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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진짜 어? 아 나 진짜 아 잡았고 그냥 쫌 오케이 좋았고 아아 씨 궁이 있어? 궁이 있는지 몰랐네 뭐야 진 언제 왔어? 어? 야 야 아아 씨 마디였어? 뭐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거의 다 잡았다 이거 나이스 다 잡았고 이거 나이스 다 잡았고 이거 잡았고 이거 어허우 빡셋다 마지막 정리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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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신다 정리왕 나가신다 이거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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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